응원단 그만두면 실시금지 이제 풀린 건가? 나 오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세 번째인가? 너 우는 거 본 게? 난 너 안 울릴 텐데 그니까 나한테 우는 게 없대? 미안해 그땐 아까워서 그랬어 너처럼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애가 좋다고 하니까 거절하기 아쉬워서 미안해 내가 나빴어 아까우면 사귀면 되겠네 뭐 하나 빠지는 것도 없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얘기하자며 한 달 뒤에 얘기하자 미안해 지금 거절하는 중인 건가? 그래야 너가 시간 낭비 안 할 것 같아서 단호하네 다 됐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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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